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장에서 BGM 나오니까 제가 나레이션 할게요. 일단은 제가 다시 3% 샀어요. 열어볼까요? 3, 2, 1! 세상에 이 반짝거리는 뒤태 봤어요? 엄청 예뻐. 먼지 많으니까 일단 털어보고. 이 유명 봐봐. 되게 스무스하고 반짝걸려. 거울같아. 뜯을게요. 뜯을게요. 뜨는다. 와 세상에. 나 울 것 같아. 일단 다시 붙이고 이따가 직원 대필름 붙여다라고 하니까. 집에 왔어요. 바로 다시 언박싱 해볼게요. 저는 투명 케이스를 사는데 무슨 브렉든지 모르고 일단 매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브렉브렉라는 거? 전품 브렉도 사는데 아직 쓸생각 없어요. 나중에 그 투명 건 열악되면 아니면 떼 따면 다시 쓸게요. 그리고 저는 사는 기계는 13% 그래파이트 252KG예요. 원래 실버 사고 싶은데 아 제가 산 거 아니구나. 남자친구 준 거예요. 남자친구 사랑해요. 아주 하고 원래 실버로 사고 싶었는데 전국인가? 그냥 아무튼 근처의 매장은 다 제거 없대요. 하고 그래파이트 밖에 없으니까 일단 근처 아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에 3주 기다리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 근처 제거 있는 거에서 샀어요. 떼없이 제가 할게요. 소장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느끼한 염 헤넰ablony 헤넰ablony 염 헤넰로 냄새 헤넰로 헤넰로 날 Kitty 음! 됐다! 연결이 됐어요. 딸런하고 있어요. 저 방금 19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40분이에요. 41분이에요. 얼마 걸렸어? 21분? 맞나? 21분은 그리고 그 중간에 저의 자력 전환을 하고 IOS 다운로드 하고 그래서 22분은 걸렸어요. 지금은 그냥 앱만 다운로드 기다리고 심카라고 하나? UC Mint으로 가고 뭐 설정 다시 하면 나중에 그 비록을 찍을 때는 CINEMATIC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본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를 테스트 해 볼게요. 이거는 13% 있고 이거는 12% 이거는 11% 그리고 저는 그 카메라 통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성명한 쿨톡으로 설정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기본 카메라로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은 정사이즈로 찍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오후 실내부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3배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0.5배 에콜이에요. 빠르게 소멸할게. 지금 바로 나가서 이거의 CINEMATIC 효과는 어떠는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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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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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ić 컴퓨터로 왔어요 이 시간 우리 말 없데요 맞아 우리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오래 사귀는 커플인데 무슨 말 더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야 시나메틱에 단점 하나 있어 내가 안 단점 이거 포커스 잘 안돼 그치? 나 안되는 거 같아 난 애가 쓸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잡히지 않았어? 응 아무튼 아무튼 우리 너무 말이 없다 열심히 말 좀 해라 난 배고픈데 리뷰로 찍을 때는 말이 엄청 많아 맞아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말이 없어 너무 춥고 긴 겨울이라서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저희는 항상 밥만 먹으면 맛 되게 많잖아 맞아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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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